아니야 오빠한테 보여줘 가져온 거야 알콩달콩 정글의 오누이 정준 오지은 준희 오빠랑 같이 게스트다 보니까 아무도 같이 상황 파악하고 같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지은이한테는 좀 미안한 게 내가 많이 챙겨주지 못하고 끝날 때 돌아갈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드라마 찍으면 내가 잘 대해줄 테니까 너무 미안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애가 들고 어떻게... 야! 너 뭘 샀냐? 얜 또 왜 이러지? 내가 무서운 거야 오빠? 니가 앞으로 가 오빠? 야 새우 진짜 맛있어 어때? 이걸로 마셔 뭐 찍어야? 와 고사리가 씹히는 게 흔한이야 진짜 오빠! 화이팅! 오빠 보이지? 보이지? 문 닫을 수 있겠다고 문 닫을 수 있겠지? 문 닫을 수 있겠지? 문 닫을 수 있겠지? 안으로 들어갔나? 야! 나 진짜... 야! 나 진짜... 야!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? 어떻게 해? 이렇게 잡으면 뒤로 다 빠져나가지 우와 대박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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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슷한 또래에 정글 생활도 처음인지라 늘 함께 다니며 서로를 챙기던 모습이 유독 자주 보였었는데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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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맑게 웃는 모습이 참 많이 닮은 정글의 오누이 주니씨, 지은씨! 우와! 오늘 두 분이 나란히 출연하는 드라마 기대해보겠습니다!